11.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오는 것은 왕이 말하기를 지미 정모를 새로이하게 되어 혹시 잘못된 정치가 있을까 두렵다. 중앙의 5품 이상 관리들은 각자 상서를 올려 정치의 옳고 그름을 떠나도록 하라 하고 하였다. 이에 최승로가 국왕의 뜻을 받아들여 시임의 18주를 올렸다. 그렇다면 이 단어는 고려 성종이 되겠고요. 성종이 업적하면 최승로의 시임의 18주를 받아들여서 유교통치를 표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번째는 중앙지권을 위해서 지방관을 파견하였습니다. 최승로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12목을 설치를 하고 지방관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리제제도 마련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관악의 국제감이죠. 재정기반을 마련하고자 양형군을 두었다. 이건 고려중기 예종 때의 관악지능식이 됩니다. 고려중기 최충의 문헌공도를 비롯한 사학 12도가 관악보다 너무 뛰어난 성적을 과거에서 올리게 되자 지능식을 마련하게 되었죠. 그래서 장학기금으로 양형군을 두고 그 다음에 전문강자 칠재라든지 그 다음에 청영강이라든지 보문강과 같은 이런 도서관을 확충하기도 했습니다. 빈미를 구제하기 위하여 춘대추납 봄에 곡식을 꺼주고 가을에 갇기하는 흑창제도를 처음 실시한 사람은 고려태조가 되겠고요. 후추 출신 중국 쌍기의 권위를 받으며 과거제도를 처음 실시한 사람은 광종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민변정도감 토지와 백성을 바로잡는 임치기구 이것을 두어서 권문세족의 경제기반을 약화시킨 사람은 공민왕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책임자로 신돈을 중용했었죠. 자 다음 12번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무신집권기 주요기구인데요. 중방은 초기 무신집권자 이의방이라든지 정중부, 이의민 이런 사람들이 활용한 일종의 상장군과 대장군의 회의가 됩니다. 이군유기 소속의 그게 중방이고요. 또 장군방이라서 그 밑에 장군들 회의도 있는데 무신정권의 초기에는 이것이 권력기구로 자림을 했고요. 도방은 일종의 사병이 됩니다. 그래서 경대승과 그 다음에 경대승은 정중부를 제거하고 권자에 올랐고요. 이의민을 제거하고 권자에 올린 최충헌이 이용한 사병기구입니다. 같이 동고동락하는 것이죠. 교정도감은 최충헌이 설립한 최씨 정권의 최고 권력기구입니다. 국정을 총괄하면서 정적을 제거했죠. 그 다음에 정방은 최우가 설립을 한 인사담당기구이죠. 그 다음에 역시 최우가 설립한 서방은 문신들을 숙익해 해서 보좌 자신의 정책에 자문케 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죠. 국정자문을 위한 무신들의 숙이기구 자 이것은 서방에 해당이 되겠고요. 최우가 집에 설치한 인사행정담당기구는 정방 그 다음에 최씨 무신정권의 국정을 출력한 최고 권력기구 이게 이제 교정도감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치안 유지 및 전투의 임무를 수행한 군사기구는 자 최씨 정권에는 이제 사병이 두 개가 있어요. 도방이 있다면 도방은 이제 최충헌을 가까이서 지근해서 경화한 업무를 한다면은 또 다른 이제 사병기구는 삼별초는 원래 그 야별초라는 치안 유지와 관련된 것인데 이걸 좌우별초로 이제 늘리고 이제 신이군이라고 해서 항몬 과정에서 탈출한 포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투 임무도 수행하는 준군사적인 그런 조직이 되겠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재신과 출신 중서문화선과 중추원의 이품이상의 관리를 재신과 출신하오는데 이들이 회의기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군사 국방 같은 군사 문제를 다루는 도병마사와 법제와 격식을 논의하는 입법기구인 요거를 위한 것은 식목도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가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오는 것은 모모의 군사들이 곽조로 침입하였다. 적은 군사를 6천명을 남겨 지키겠다. 어? 양규가 나왔네요. 흥아진 나고 자 양규는 거란의 2차 침입 때에 활약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란족과에 관련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거란의 항쟁은 1차 때는 서희가 외교로 오히려 강동 욕조를 획득했고요. 3차 때는 강감찬이 활약을 해서 귀주대첩에서 재기불능할 정도까지 박살을 냈습니다. 그 이후 거란족 개경 주변에 나성을 산다든지 압록강 인구에서 동해안에 돌연포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축성한다든지 이런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란의 2차 침입 이후에 이제 불력으로 이제 그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대장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초조 대장경이 되는데 현종 때부터 시작을 해서 대략 고려 중기 거의 뭐 한 문종 때까지도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었고요. 이러한 방식은 이제 몽골의 침입 때도 이어져서 최후 정권이 팔만대장경 이른바 팔만대장경이라고 불리는 제조대장경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자 나머지 보라죠. 별무반 신기신보 항마의 그러한 별무반을 편성하고 동북구성을 축성한 것은 윤간이 여진과의 항쟁 속에서 이제 만든 그러한 부대와 성이 되는 것이죠. 김윤회의 활약으로 처인성에서 몽골을 크게 깨고 살리타이를 사살하게 됐죠. 화포를 이용해서 최문선이 만든 화포를 이용해서 진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진포대첩 이거는 이제 외국화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죠. 1880년이고요. 그 다음에 쌍성총간부 원이 이제 가져간 쌍성총간부를 돌려주지 않아서 다시 무력을 회복한 것은 공미랑 때이고요. 이것은 이제 원 몽골하고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가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오는 것은 뭐뭐의 역사 통일시랄 때는 혈구진이라는 것이 설치됐고요. 고려 대몽항쟁기에 임신했어서 어? 그러면 여기는 강화도가 되겠죠. 그리고 정적산 사고 조선실록을 보관한 이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대기에 있어서는 최초의 근대조약 강화도 조약이 당연히 강화될 수 있겠죠. 1876년 일본과 매진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항이 돼서 부산 등 두 개항구를 개항하게 됐죠. 자 유경공원이 설립이 되었다. 이건 뭐 서울에서 설립이 됐겠죠. 왜냐하면 정부가 세운 관립학교 이니까 양반 자제 등을 대상으로 해서 근대식 학교가 됩니다. 조선형평사 중앙총 본부가 있었다. 형평운동이 경남 진주에서 시작을 했죠. 백정들의 차별을 폐지하려는 그러한 운동이죠. 물산장려운동이 처음 시작이 되었다. 이거는 평양에서 조만식 등이 주도했죠. 조선 물산장려의 영국군에 의해 3년간 불법으로 정렬한 곳은 전남 여수에서 아래쪽으로 쭉 가면 나오는 섬 거문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최초의 근대조약 강화도조약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이 건물은 국보 제18월 경북 영주에 있고 지붕의 형태는 팔작지붕이며 첨화를 바치게 한 공포를 기둥위에만 올린 주심포 양식이다. 기둥은 배을림 그리고 건물 내부에는 아미타 소조 열애의 좌상이 있다. 경북 영주 부석사죠. 부석사 무량수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려 후기에 조성이 된 주심포 양식 3개는 반드시 외워둬야 돼요. 가장 오래된 안동 봉정사 극락전 그 다음에 충남 예산 수덕사 대웅전 그 다음 여기 나온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고려 후기 주심포 양식 이 3개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번 4번 5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거 이제 논산 쌍계사 대웅전은 대웅전은 이거는 이제 그 조선 후기 때 그치 그 분홍들의 지원을 받아서 형성이 된 불교의 위상이 많이 높아진 것이죠. 18세기 이후의 그러한 그런 양식이죠. 자 그리고 불국사 대웅전은 아마 제가 알기로 아마 이거 조선 이게 아마 불국사도 불타게 됐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이제 조선 후기로 아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16번 밑줄근 이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 역사서는 1145년 김부식 등이 고려 인종을 명을 받아 훈기 황제의 역사 그 다음에 지 어떤 사회 경제에 관한 제도에 관한 것 표 연표 열전 신하들이 되는 것 이런 걸 기전체 양식이라고 그러죠. 기전체의 역사서이고 가장 오래된 관찬 역사서 바로 삼국 사기죠. 유교적 합리주의 상안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유교사관 당대 최고의 유학자이죠. 그 다음에 자주적 입장에서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은 이제 이련이 쓴 삼국 유사가 대표적인 것이죠. 제안공기에도 이승유의 제안공기에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초 시정기를 바탕으로 실록 중에서 편찬한 거 말 그대로 실록이죠. 조선왕제 실록이 되겠고요.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 민간 선화 등을 수록하였다. 이거는 삼국 유사가 되겠죠. 이련이 승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구려 건국시의 일대기를 서사시 형태로 서술하였다. 이거는 동명왕편이라고 해서 고려 무신정권기 이규보가 저술을 했었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17번 가에서 라의 제도를 시행된 순서대로 옳게 다른 것은 이거는 고려시대 때 토지제도의 변천인데 전시가에서 과천법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왕 1년 11월 처음으로 직관과 산관의 각품의 전시가를 제정하였다. 시작했다. 이것은 시정전시가 이고요. 경정1년 이죠. 그게 바로 976년 이 되는데 현직 전직 다 줬었죠. 그 다음에 나 왕 16년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리들에게 주던 녹봉을 없애고 다시 녹읍을 주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그런 것이네요. 녹봉은 신라에 있었던 거니까 녹읍을 이제 녹봉을 없애고 녹읍이 다시 부활한 것이죠. 경덕왕 16년 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757년 녹읍이 부활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녹읍이 하면 폐지됐다는 것인데 그것은 신문왕 때인 689년에 신문왕 9년에 폐지가 됐던 것이 다시 부활했다는 것은 그만큼 귀족들의 반발이 심했다는 것 그 다음에 왕 1년 4월 대왕 대비가 전지하기를 어? 그렇다면 이건 수렴청적을 했다는 소리네요. 직전의 새는 어? 그럼 직전법 조선지대 때 새는 소재지의 관료라의금 감독하여 거주소하여 이른바 관수 관급제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게 조선 성정 때인 이제 1470년 성정 1년 때 이제 실시가 되었는데요. 어? 이미 이제 그 과전법이 이제 세조 때 세조 11년에 이제 그 직전법이 생겨서 이제 전현직 다주정에서 현직만으로 제한이 됐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이제 그 어떻게 이제 수조를 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어? 관료가 자기가 조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해서 조사해서 거두어서 세금을 제하고 관에게 주는 이쪽에 뭐 녹봉제랑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왕 3년 5월 도평의사에서 왕에게 그럴 과전법을 제정했다. 공양왕 3년이죠. 1391년 제정이 된 조선의 기본적인 토지자가 되는 과전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는 노급부할 나부터 시작하겠네요. 그 다음에 시정전시과 나가 그 다음에 과전법 라 나가 라 그 다음에 관성관급제 다 나가 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가 세시풍속에 해당하는 속담으로 적절한 것은 풍성한 수확 그러면은 이건 뭐 추석이 될 수밖에 없죠. 8월 15일 음력 송편 먹고 뭐 이런 거 길쌈시합하고 예 그래서 추석을 다른 말 한가위라고 하죠. 넉넉하죠. 옷은 씹을 들어 음식은 한가위처럼 모든 것이 풍성한 수확의 시즌 음력 8월 15일입니다. 입춘 거꾸로 붙였나 이거는 양력 2월 4일이 입춘이 되는 것이죠. 봄으로 접어든다는 소리고 우수 경칩 경칩은 개구리가 동면에서 깬다는 소리죠. 이게 양력 3월 8일에 해당이 되죠. 대동광물이 풀린다. 게으른한 선비 선날의 설날 1월 1일이죠. 음력 정얼대보름 음력 1월 15일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가합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소를 데려 이르기를 금과 은은 국가의 보물이니 근래에 간악한 백성들이 구리를 섞어 몰래 추적했다. 지금부터 뭐뭐의 표식을 새겨 이로써 영광고식으로 센터로 가했다. 어기는 자는 엄중이 눈제하겠다. 이것은 은한근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모양을 떴다. 은으로 만든 화폐 고려중기 숙종 때 만들어진 활구가 되겠죠. 예 1102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활구라고 하냐면 입구가 좀 넓어요. 병처럼 생겨가지고 그래서 특이한 모양이죠. 우리나라 모양을 지형을 보다. 그래서 은병 활구라도 불린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청과의 교육에서 사용이 됐다. 청이면 조선시대에 후기해야 되고 해당 안되고 조선시대에 전국적인 대동되었다. 이거는 상평통보이고요. 아 그럼 청과의 교육에서 사용이 된 결제 시스템은 뭐냐면 은입니다. 청은 은으로 납부를 했죠. 지정은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최초에서 발행된 화폐는 고려 성종 때 발행을 한 주조한 건원 중보가 되겠습니다. 996년에 발행이 됐고요. 철전이고 동전도 있긴 해요. 그 다음에 경복궁의 중건에 재원을 마련하고자 발행한 것은 상평통보의 명목상 가치를 100배 올린 상평통보가 되겠습니다. 아 상평통보가 당 100전이 되겠습니다. 1당 10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흥선대원군대 집권시절에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이걸 발행했는데 물가만 오르게 되죠.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화폐가 됐네요. 20번 밑줄근 왕의 제의식에 있음 여기는 남양주시에 있는 조선제 7대 왕인데 계유 정란 황보인 김정서 등 고명대신들 단종을 지켜달라는 문종의 명을 받은 고명대신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아 바로 수양대군 후의 세조가 되죠. 세조의 업적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조의 특징은 할아버지 태종과 마찬가지로 왕권 강화에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6조 직계제를 부화시키고 그 다음에 과전법을 개혁을 해서 현직에게만 과전을 지급을 하는 직전법 휴신전 휴량전에 세습되는 것도 다 폐지시킨 직전법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왕권은 강화했는데 이번에는 집현전을 폐지했다고 되어 있죠. 이 집현전 출신 학사들이 단종 보기운동 사육신 이라고 볼 이유는 이때 많이 참여했습니다. 성상무 바팽년 그래서 아예 집현전을 폐지했어요. 나중에 성종 때 집현전을 계승해서 홍문관으로 재탄생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능은 광능이 되겠죠. 굉장히 크고 잘 식물 같은 게 조성이 되어서 있죠. 나머지 초계문신 37세 이하 당하가는 국왕이 직접 재교시키는 것 조선 후기 정조의 업적이 되겠고요. 현량가 어진 상품의 인재들을 추천하여 선발하는 제도 신진 사림을 중용 하고 됐다. 이건 중종 때 기묘 사림 조광조 등 이거와 관련되어 있죠. 조광조 이때 많이 활약을 했었고요. 균역법을 시행해서 균역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군포 부담을 반으로 줄인 두필 삼필로 줄인 이 사람은 영도가 되겠죠. 탕평비를 건립하여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고 이것도 역시 영조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